1. 셰프차이 레스토랑 북적북적한 와일키키 말고 15분만 이동하시면 허니문어들에게 분위기 딱인 셰프차이 레스토랑을 소개해드립니다. 여긴 현지인들이 데이트하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럼 로컬 바이브를 느끼러 가보실까요? 그래서 눈에 올려주시면 눈에 올려주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미의 방법은 오늘의 주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식은 섞인 상품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마카메리아와 마카메리아는 잔버의 청소한 청소한 모로 사과 아히뽀케와 아히타타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한국의 인품들입니다. 아퀴의 아퀴사를 넣은 크림치즈를 훈제연어로 돌돌 말아서 그 위에 캐비어를 얹었고 오이로 받침을 했어요 여기 타코는 아래에 아보카도 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을 취향에 맞춰서 살짝 묻히고 그리고 약간 튀긴 타코예요 그래서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안에는 오리 훈제랑 그리고 망고 살살가 들어가 있어요 푸아그라 차왕무시에요 푸아그라를 되게 부드럽게 일본식 계란찜 있잖아요 되게 부드러운 일본식 계란찜 그게 차왕무시인데 그 차왕무시 스타일로 푸아그라를 약간 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직접 구운 토스트랑 블랙베리 잼을 올려서 그 위에다 차왕무시를 올렸다고 해요 The next course is the salad we do the new wave caprese salad rather than traditional caprese they use the tomato mozzarella and basil we use the burrata cheese and rather than use a big tomato we use the hirum cherry tomato and we put a little bit of balsamic pearls and the prosciutto underneath so get them a little bit of salty flavor The mongolian style lamb chop we marinate the lamb with a little bit of hoisin brandy and sesame oil grill to perfection 비프 텐덜루인 웰링턴이에요 그래서 안심스테이크인데요 여기는 안심스테이크가 있고 위에 퍼프가 있어요 안에는 푸아그라랑 버섯 요리를 해가지고 넣어놨고 이걸 터뜨려서 이 스테이크랑 같이 먹는 거예요 바닥에는 그린빈이랑 당근도 있고 선 드라이드 토마토랑 매쉬포테이토가 같이 있는데요 그럼 이걸 다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And the whole fish is the crispy whole fish with the Thai chili ginger sauce And that one we fry the whole fish crispy And the sauce is on the bottom with chili, ginger, garlic, oyster sauce, green onion, and jalapeno pepper 이건 여기 베지터리원을 위한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색깔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층층히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면 오키나와 고구마, 자색고구마, 그리고 아스파라거스트, 단호박, 파프리카, 버섯, 당근 이렇게 층층히 예쁘게 해놨고 그리고 이 겉을 호박으로 감싸 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타이식 그린커리가 들어있어요 약간 코코넛 향이 살짝 나는 그 그린커리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믹싱이 된 퓨전 요리예요 And for the dessert, it's our signature called heart-shaped white chocolate amori truffle with fresh raspberry guava puree The dessert itself is made of white chocolate gelato on the outside and in the middle have a strawberry sorbet So that's when it's perfect for the honeymoon 하와이 현지 로컬들이 사랑하는 3대 하와이안 셰프 중에 한 명인 셰프 차이는 맛과 먹과 독창성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먹어보기 어려운 셰프 차이만의 음식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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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